중료 화력 습격 임무를 맡고 있는 포병연합부대 관하 제331의 붉은기 포병연대 제3대대가 참가했습니다. 심장이 천지를 피우는 노란한 폭음이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섬멸의 굴뚝이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국권사국의지, 배적 대응의지를 뚜렷이 세워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위륙시비사격조직을 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정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국권과 용토 완종 수호를 위한 군사적 보복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 승인한 공화국 무장력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데 대하여 제3강조하시면서 정치 군사적 군동이 발악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위륙시비사격은 우리의 적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을 최고 사령관에 우회를 불렀다 생춘파 생춘파